네 이렇게 그냥 들어요 들고 나서 이렇게 올리면 그냥 바로 노트북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쪽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거 쓰게 되면 손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게 딱 적정 높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손목도 되게 괜찮은 딱 괜찮은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고 채널입니다 다들 집에서 노트북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더운 날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 발열 때문에 사용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마 다들 이 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펜이 달려있는 스탠드, 그런 받침대를 쓰기에는 휴대성이 최악이고 거기에다가 거추장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택한 게 책 한 몇 권 쌓아놔가지고 거기에다가 노트북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짧게 샤오미 노트북 받침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노트북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디자인 좋고, 실용성 좋고, 휴대성 좋고 그래서 짧게 이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했던 제품은 여기 샤오미 제품이 아니라 타사 제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샤오미에서 이 제품이 나왔다고 하길래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해보고 아직 안 뜯어봤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먼저 뜯어볼게요 네,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가위로 뜯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냥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으면 네, 이렇게 뜯으면 이 안에 비닐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네, 제품은 이게 끝입니다 네, 자세히 좀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노트북과 붙이는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끈끈이가 있어가지고 계속 재활용이 가능한 네,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접착 시에 나중에 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점이 네,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밑면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여기를 이렇게 뒤로 제껴주면서 노트북의 그 공간 이 밑면 공간을 이제 띄워주게 되면서 그런 발열 문제를 잡는 아주 휴대성까지 좋은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을 끈끈이를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여기 비닐이 있거든요 비닐을 이렇게 떼줘요 네, 그러면 여기가 살짝 끈끈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슨 스티커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노트북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이쪽 뒤쪽 부분 있죠? 뒤쪽 부분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열었을 때 이쪽 밑에, 뒤쪽에 이쪽 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세웠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중앙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 로고 바로 밑에다가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로고 바로 밑에다가 붙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붙이고 나면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 꾹꾹 눌러요 그냥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붙는 거거든요 네, 조금 삐뚤게 붙여서 좀 다시 붙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붙이게 되는 거고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디 밖에서 조금 더워서 이 발열이 조금 심해질 것 같다 하면 네, 이렇게 그냥 들어요 들고 나서 이렇게 올리면 그냥 바로 노트북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쪽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거 쓰게 되면 손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게 딱 적정 높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손목도 네, 되게 괜찮은 딱 괜찮은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 집 같은 데서는 스탠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데리고 스탠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필요할 때만 밖에서 이렇게 올려서 가볍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떼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잡고 떼주시면 네, 바로 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관은 그 아까 전에 떼던 그 필름을 붙여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좀 너무 더러워졌다 그럼 그때는 이거 그냥 물로 한번 닦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쓰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으로 붙어있고 열었을 때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세워지는 높이는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제가 평소에 리뷰할 때 말이 조금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되게 깔끔하게 끝났죠? 이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소개할 게 없었습니다 혹시 이 제품 말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오미, 노트북, 휴대용 스탠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편하게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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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